고생에 관한 생각, 이제 붓다가 인간의 삶이 지니는 구조적인 한계에 내린 진단을, 그가 제시한 논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붓다가 제시했다고 전해지는 수많은 설명과 비유를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열보다 요점을 정리하는 방식의 서술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루어지던 수많은 해석, 전통의 결과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는 후대 불교의 해석상의 논쟁들이나 이론 전개, 그리고 발전 방향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겪는 모든 일들, 그리고 대상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경험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고, 반대로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싫어하는 경험을 회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좋거나 싫거나 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험이나 대상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성적이거나 이도저도 아닌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니다.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신경을 쓰고 피하기 위해 애쓰는 대상도 아니고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있으나 많아 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세계 혹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경험 자체를 불교에서는 크게 셋으로 나누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고 이도저도 아닌 일이 있다고 세상을 나눈다면 지극히 추관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곤충을 계통이나 발생 기준이 아닌 인간이 얻는 효용을 기준으로 해충과 익충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 그리고 따지기 시작하자면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 자체가 즐거움, 고생, 이도저도 아닌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외부의 대상을 경험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 즐거움이나 고생이나 이도저도 아닌 것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불교에서 이 세상을 다루는 일은 실제로 인간 주체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에 따른 접근이라는 사실이 여기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을 따져보자면 이도저도 아닌 일들은 우선 제외하고 생각하면 된다. 결국 좋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거나 싫은 것들을 완벽하게 피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겪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더 개입된다. 우리가 실제로 좋아하는 것이 주는 즐거움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즐거움의 크기만큼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뭔가 좋아한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것이 주는 만족감에 상응하는 노력 이상을 기울여가면서 추구하는 일이 허다하다.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객관적으로 싫어하는 일이 주는 고통의 형태나 크기보다 훨씬 과장된 방식으로 혐오의 반응을 일으키거나 무리하게 피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적인 쏠림 현상이다.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정서적인 쏠림에 치우쳐서 제대로 살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착각이라고 부른다. 이 모아라는 말은 번역하기에 무척 까다로운 말이기는 한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이라고 대략 이해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특정한 대상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 다음부터 인생에 온갖 어려움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있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싫은 것에 대한 혐오가 지나쳐서 스스로 훨씬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것을 향한 적개심을 키워가는 사람들도 흔하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일상이다. 힌두교 전통 안에는 아주 다양한 모인이라고 불리는 여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모인이라는 말은 모아를 일으키는 여자라는 뜻이다. 모아라는 말의 의미를 모인이에 얽힌 이야기들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모인이가 비스누신의 현연이라는 전승도 있고 전통에 따라 모인이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지만 모인이의 핵심 역할은 따로 있다. 바로 물리치고자 하는 상대방을 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여성의 모습으로 유혹해서 상대방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다. 고대 설아 내지는 신화의 판파탈인 셈인데 악신을 유혹하거나 심지어는 고행자로 등장하는 쉬바신을 유혹하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일화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고행을 해서 강력한 에너지를 얻은 고행자가 신들보다도 강한 능력을 얻는 상황에 이르러 신들에게 위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다. 이때 신들이 사용하는 해결책으로 모인이가 등장한다. 고행자란 수행자의 삶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성관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가장 큰 금기를 어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모인이가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 안에서 수십 년의 고행으로 엄청난 초능력을 얻은 고행자들도 모두 모인이를 만나고 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이르고 만다. 당연히 붓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붓다가 해탈 직전 단계에 이르자 수많은 악신이 붓다의 해탈을 막으려고 시도했다는 드라마틱한 서술이 일반적으로 전해진다. 악마의 셋딸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핵심은 모두 같다. 붓다가 해탈에 이르기 전에 붓다가 악마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모인이를 동원해서 막으려고 시도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위대한 붓다의 깨달음에 관한 서술을 담은 불교 전승에서 붓다는 모인이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친다. 붓다의 해탈을 위대한 사건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서사적인 도구는 고되 인도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서사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러한 해탈이라는 기적적인 사건의 극적인 서술은 불교 미술과 불교 문학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 되고 나아가 실제로 불교 신자들이 붓다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불교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사상사적 측면에서 아주 좁게 불교라는 종교에 접근하는 방식이 설화, 문학, 상징, 미술과 건축 등을 아우르는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서 불교를 파악하는 일에 얼마나 심하게 제약을 주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리하자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고 이것들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붓다의 근본적인 진단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문 번역으로만 익숙하게 접한 한국 신자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이해되지 못한 채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좋아함을 탐으로 싫어함을 진으로 착각을 치로 번역하다 보니 이것들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만드는 세 가지 근본적인 독 즉 삼독이라고 배운다. 그러다 보니 아예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맥락의 전달이 불가능한 교리체계를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문 번역어가 아닌 인도 원어의 맥락을 살려 파악하고 이해하면 사실 대단하게 복잡한 내용을 담은 진단은 아닌 셈이다. 인간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과도하게 쏠린 반응을 하면서 자꾸 문제를 만드니 인생이 고생이라는 게 붙다의 진단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인생에는 불행과 좌절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모두 고생이라고 하는 주장은 결국 비관주의자의 주장이거나 혹은 염세주의자, 우울증 환자의 세계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 일이 붙다에게만 있었던 생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런 내용이 붙다가 인생의 구조적인 근본 문제로 진단한 것들이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인생의 구조적인 근본 문제로 진단한 것들은